자, 메가스터디 단어문기 전문가스 김동류입니다. 오늘은, 자, 볼까? 나쁜이란 영어 단어, 역시 뉘앙스 문제인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나쁜은 베스죠. 그렇죠? 근데 얘는 얘보다 좀 더 강한 느낌이야. 강한 느낌이고 어떤 느낌이냐면 좀 더 문어체적인 표현이고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화도 있었죠. 레지던트 이불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영화도 있었단 말이야. 얘가 영어로 뭐냐면, 악한 이러던데, 악한. 나쁜 거라, 좀 더 강한 느낌이지. 얘는 영어로 아픈이란 뜻인데, 원래는 아픈이야, 아픈. 아픈. 근데 옛날에는 아픈 이유가 뭐였냐면 그 악령에 빠져서 아프다고 생각했어. 정신적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그 치료하는 사람이 주술사였단 말이야, 주술사. 그러니까는 아픈 건 악령이 쉬운 거지. 주술사들이 치료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나쁜이란 뉘앙스를 갖게 돼. 그래서 수고로는 스피크 히로브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누구누구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다 험담하다. 나쁘게 얘기하다 험담하다. 됐니? 확인해 보시고. 옛날에는 참 특이하지. 그냥 아픈 건데 나쁘다고 했으니까. 그다음 우리가 메이지러너에 나오는 단체가 있지. 위키드. 얘는 사악한. 얘는 어감이 쎄. 얘는 사악한. 얘네들보다 훨씬 쎄. 위키드 하면 사악한.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단어가 vice란 악이란 단어를 봤기 때문에. 얘는 하나인데 얘는 몇 개야? 두 개잖아 두 개 이렇게. 어감이 더 쎄지는 거지. 됐니? 확인해 보시고. 자 이쪽 잠깐 볼까? 자 선생님 얘기 많이 했지. 그치? 얘는 얘가 변화돼서 된 거고 얘는 w니까 얘가 돼서 변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사전이 만들어버리면서 얘는 자음으로 얘는 모음으로 간 거거든. 우리가 포도주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 포도나무를 와인이라고 그래. 그치? 근데 포도주는 뭐라고 하느냐? 와인. 와인 이렇게. 또는 포도주를 뭐라고 하지? 빈티지. 우리가 옷 빈티지 있지? 고급 포도주를 빈티지라고 그래. 얘랑 얘랑 같은 개념으로 본 거지. 됐니? 좋았던? 저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자 롱은 영어로 뭐가 돼? 시작. 잘못된. 잘못된 이런 건데. 얘도 영어로 나쁜 걸로 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는 뭐냐면 얘도 잘못된인데 얘도 잘못된 걸 잘못된 거래. 나쁜.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됐니? 얘가 제일 센 거야? 좋았습니다. 두 번째 싸움. 파이트라는 영어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파이트야. 이 배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속적인 거야. 전투가 지속적이다. 지속적. 얘는 한 번 정도 싸운 거에요. 얘는 지속적으로 계속 싸운 거야. 배틀이란 말 자체가. 철자 두 개는 뭐가 돼? 강조. 컴배트. 얘도 영어로 싸움인데 뭐냐면 무장한 두 사람. 두 사람이란 말이 어디 있어? 컴. 무장한 두 사람에 의한 싸움이야. 다시 한 번 뭐라고 한다. 진짜 배시 몽둥이잖아. 시오는 함께 무장한 두 사람에 의해 싸우는 걸 컴배트. 그러면 우리 워라고 할 때는 뭐냐면 얘는 전면전.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면전. 가장 센 거지 얘도. 가장 센 거. 전면전.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자.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수염이란 영어 단어는 build. 얘는 뭐가 시작? 턱수염. 턱수염. beard. mustache. 얘가 이거야. mustache. 얘가 영어로 코스염. 얘는 코스염. 코스염. beard. 턱수염. 턱수염. mustache. 뜻이 뭐가 돼? 코스염. 그 다음에 whisker란 영어 단어가 있어요. 얘는 구렛나루. 구렛나루. 근데 요게 가끔 요거 요거는 이제 동양인도 있고 우리 동양인도 코스염하고 턱수염이 있지. 근데 서양인들은 구렛나루가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막걸리 먹지. 콩글리시아. 서양인들은 뭐 먹을까? 콩글리시아. 위스키. 위스키 먹는 애들은 뭐가 있어? 아 구렛나루가 있다. 이렇게 외워. 하나 둘 셋. 위스키 먹는 애들은 뭐가 있다? 구렛나루가 있다. 이런 식으로. 됐지? 확인해 보시고. 요즘은 뭐 동양인도 이거 많이 길렸더라. 그지? 근데 보통은 그렇다라고. 옆으로 아름다운. 보편적인 말이 뷰티풀이죠. 뷰티풀. 아름다운. 그쵸? 아 페일. 얘도 아름다운이야. 얘도 아름다운. 근데 얘는 약간 시적이죠. 시적. 시적. 페일. 뷰티풀. 페일. 그 다음에 프리티 같은 경우는 얘도 아름다운데 귀엽게 아름다운 거죠. 아름다운데 귀엽게 아름다운. 프리티. 근데 핸섬. 얘는 누구한테? 얘는 남자한테 붙었어요. 남자. 잘생긴. 그것도 아름다운. 남자가 잘생겼어. 아름다운 거지. 프리티는 여자한테 남자한테는 안 쓰여. 알겠습니까? 프리티는.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핸섬은 뭐야? 손으로 빚은 것 같다 이거지. 손으로 빚은 것. 그럼 발로 빚은 것 같다. 풋섬 이런 거 있을까? 못생긴? 아니요. 그건 없어. 알겠습니까? 썸이라고 하는 건 형용사를 얘기하고. 잘생긴. 형용사. 우리가 투썸 플레이스라고 하죠. 투썸. 두 사람의 투썸. 핸섬. awesome. 얘는 형용사를 얘기한다는 거. 확인해 보시고. lovely란 영어 단어가 fine란 영어 단어도 잘생긴이란 뉘앙스가 있어요. lovely하다.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꽃이란 영어 단어가 있죠. flower. 집중. 내가 부프가 바뀔 수 있지. 부, 부프. 이렇게 바뀔 수 있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뀐 거지. 됐습니까? 물이 흐르다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 flow. 바람이 불다를 뭐라고 그래? flow. 물은 흐르고 바람도 이렇게 흐르겠죠. 부프가 바뀌는 거야. 자, 떠다니다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 float. 떠다니는 거 뭐야? 비로 바뀌면? 생략되고 boat. boat. 자, 그럼 얘도 똑같죠. 꽃. 꽃이지. 얘는 앞뒤를 바꾼 거지. 이런 식으로. 돌린 것 뿐이죠. 그리고 s는 무슨 사운드? 내가 강조 사운드. 그러면 이 셋 중에서 가장 만개하다라는 뜻이 뭘까? 만개하다. 꽃이 활짝 피는 거. 당연히 blossom이죠. s는 강조 사운드니까. 꽃이 만개하는 거야. 꽃이 만개하다. 그래서 송중기, 박보검, 차태현의 소속사가 뭡니까? blossom이죠. 너희의 연기 생활을 꽃피우게. 만개하게 하겠다. blossom. 다 꽃, 꽃, 꽃. 꽃피우다, 꽃피우다, 꽃피우다. 다 되어있어요. 꽃, 꽃, 꽃. 꽃피다, 꽃피다, 꽃피다. 만개하다.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괴롭히다. bother. 누가 괴롭혀? 다른 사람이 와서 괴롭히는 거지. 같은 사람이랑 다른 사람이 와서 괴롭히는 거야. annoy. 뜻이 뭡니까? 얘는 소음으로 괴롭히는 거지. noise. 소음으로 날 괴롭히는 거. 사운드 변형 번째 알겠죠? I, A, U, I. 근데 얘가 제일 센 거야. 괴롭히는데 엄청 얘가 가장 세게 괴롭히는 거야. 독설도 날리면서. 이 백수야! 백수야. 백수, 백수야! 이렇게 콩글리시로 외워요. 알겠죠? 괴롭히다. 괴롭히다, 괴롭히다. 소음으로 괴롭히는 거. 층간소음. 얘는 너무 직접적이. 이 백수야! 백수! 뜻이 뭐가 돼? 하나, 둘, 셋. 괴롭히다. 콩글리시. 확인해 보시고. 좋아지던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 가지. 이렇게 내려갈수록 작은 가지야. 얘도 큰 가지. 그쵸? 지점이라는 뜻도 있죠? 어디 어디 지점? 우리도 이제 러셀이 막 나눠지고 있죠. 그래서 뭐 강남, 그 다음 대치, 그 다음에 뭐 저쪽에 영통 이렇게. 블런치. 얘가 가지. 얘는 큰 가지야. 큰 가지. 바우. 얘는 뭐하냐? 진짜 큰 가지. 큰 바우. 전혀 다른 단어가 아니죠. 나한테 사운드 변형보치 배운 애들은 봐라. 알자는 빠지지. 그치? C하고 G가 바뀔 수 있지. 같은 단어인지 결국에. 그치? C하고 G가 바뀔 수 있어. 여기 봐봐. 호전적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벨리저런트. 호전적을 영어로 뭐야? 벨리코스. 같은 단어예요. C하고 G가 바뀔 수 있어. 됐습니까? 확인해보시고. 어렵지 않죠? 좋았던. 그 다음 들어갑니다. 얘가 큰 가지야. 그럼 얘는 영어로 뭐하냐? 시작. 발음이 tweak. 뜨신 뭐하냐? 시작. 작은 가지. 얘는 좀 작은 가지. 얘는 큰 가지. 얘는 작은 가지. 들었습니까? 그런데 단어를 보시면 이거 봐요. 이것도 같은 단어예요. 사실. W. O하고 I는 바뀌었어요. 이 요금을 따른 거지. 큰 가지. 작은 가지. 그 다음에 스프레이. 우리가 이거 부윽. 기체를 뿌리는 걸 스프레이라고 하지. 그런데 얘는 뭐냐면 가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또 그 가지에 격가지가 있겠지? 그리고 그 격가지에 뭐가 있어요? 시작. 꽃을 피우는 이 가지에 잘라진 부분 있지? 이 가지가 스프레이야. 꽃이 바로 피우는 그럼 그 꽃가지를 스프레이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가지, 큰가지, 작은가지, 꽃가지. 됐습니까? 다시 한 번 들어갑니다. 시작. 큰가지, 작은가지, 꽃가지. 됐습니까? 그래서 퍼뜨리다 이거예요. 마지막에 꽃이 퍼뜨리는 거죠. 마지막에 꽃피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스프레이가. 그 다음 버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옴니버스에서 옴니가 빠진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버스. 얘는 코치는 영어로 뭐예요? 시작. 영마차. 영마차. 마차의 뉘앙스. 마차.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영국의 2층. 요즘 우리나라도 2층 버스 있죠? 그 2층 버스는 뭐야? 더블 데커라고 그래요. 다시 우리나라도 지금 2층 버스 있죠? 그게 뭐야? 더블 데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좋았던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센터, 미드. 센터는 뭐냐면 확실한 거야. 이렇게. 미드는 뭐냐면 이 정도? 이렇게. 불분명하고 명확하지 않은 거. 근데 중심은 이게 어딘가? 미드. 센터는 딱 중심. 센터. 됐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중앙, 중앙이지만 센터는 딱 거기. 얘는 뭐야? 미드. 이렇게. 그 다음 문자. 우리가 레터를 편지라는 뜻도 있지만 글자, 문자라는 뜻이 있죠. 근데 캐릭터라는 영어 단어가 특징이라는 뜻을 알고 있지. 근데 얘도 수능에서 문자로 나올 수 있죠. 근데 이럴 때 문자는 뭐냐면 얘는 음만 있는 게 레터야. 그러니까 알파벳 같은 거. 얘는 뜻을 포함한 문자야. 한자 같은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한자 같은 건 캐릭터라고 할 수 있고요. 영어의 알파벳은 레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니? 두 개 다 문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한국말로 변형할 때. 됐습니까? 음, 좋았다. 지금 잘하고 있거든? 자, 한 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자, bad, 나쁜. 레지던트 이브. 얘가 영어로 뭐야? 나쁜. 사악한. 얘는 아픈데. 아픈 게 나쁜 거야. 옛날에는. 아픈 게 나쁜 거였다고. 그 다음 위키드 하면 사악한 게 가장 센 거야. 얘가 가장 센 거. 싸움. 파이트. 배툴. 얘가 이제 뭐야? 지속적인 거. 배툴. 컴베트는 무장한 두 사람이 함께 싸우는 거. 와, 전면적. 가장 큰 거. 자, beard. 코스염. beard, 코스염. 아, beard. 죄송합니다. beard. 이게 뭐야? 턱수염. beard, 턱수염. 그 다음에 코스염. mustache. mustache. weaker 뜻이 뭐야? sweet, uh, whisker. whisker. 위스키 먹는 애들. 시작. 구렛나루. 구렛나루.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자, 들어갑니다. beautiful. 뜻이 뭐 아시죠? 아름다움. 이거 그게, 그게 이제 좀 애매한데, 그, 아니, 그렇게 하지 말자. 자, 들어갑니다. 아니, 이거 beard라고 해서 가수 비 알죠? 어떤 학생이, 그런데 비가 약간 턱이 조금 길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갑니다. 아름다운. beautiful. 뜻이 뭐야? 아름다운. 그 다음 fair 하면 시적인 표현이 fair이에요. pretty 하면 귀엽고 아름다운 거. pretty. 그건 여자한테 쓴다는 거. 남자한테 쓰지 않습니다. handsome. 손으로 빚은 것 같아 남자한테 쓰는 거죠. 합니다. 썸이 형용이다. 자, bluefo가 바뀔 수 있어요. flower, 꽃. bloom 하면 얘도 꽃. blossom, 만개하다. 얘가 가장 활짝 피는 걸 만개하다. s는 강조사운드니까, blossom. 중간에 s가 들어간 거죠? 옆으로 갑니다. 괴롭히다. bother. 다른 사람이 와서 괴롭혀. 소음으로 괴롭혀. 이 팩스야. 제일 큰 거. 알겠습니까? 시작. 괴롭히다. 자, 가지. 자, 얘가 이제 가지 지점이라는 뜻이죠? blunch. 그 다음에 bow. bow. 큰 가지. tweak. 뜻이 뭐가 되시죠? 작은 가지. spray 하면 뭐가 되시죠? 꽃까지. 확인해 보시고. omnibus. bus, coach, 마차. 요즘에 우리는 서울에 뭐가 있어? 2층 버스 있죠? 그럼 double decker라고 한다는 거. 영국에 보통 2층 버스를 double decker라고 해요. 근데 2층 버스도 되고 이게 2층 침대도 될 때가 있어요. 알겠지? decker가 이제 가판이란 뜻이고 판이 있는 건 decker라고 하는 거예요. 옆으로 갑니다. center 하면 딱 찍는 거. middle 중간쯤. 문자 중에서 sound만 있다. 그럼 뭐가 돼? 시작. letter. 그 다음에 뜻을, meaning을 갖고 있어. 그럼 뭐라고 그래? 시작. character. 이거 조금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 좋았덩.